자 그래서 평면접회하고 직선의 감정식 지금 한 번에 끝낼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느정도는 알고있다라는 가정에 넘어갈거야 그래서 지금 저 개념 파트를 지우지 않고 넣어놨거든 쑥 보세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고 내분증 공식 외분증 공식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믿어 하지만 여러분들 외분증이 있는 것만 이것만 한 번 체크를 하자 선분 AB를 2대1로 외분 1대2로 외분 자 이런점들을 내가 P라고 해서 한번 P를 찍어볼텐데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해서 P가 어디에 찍히는지 이거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자 그러면 외분이라 그랬으니까 이 AB라는 선분에 대해서 바깥에 있을거야 바깥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럼 민서야 얘는 P가 왼쪽에 찍혀 오른쪽에 찍혀 오른쪽에 찍힙니다 여러분들 보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 A 얘가 앞에 나온 애가 시작점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B가 끝나는 점 중점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2고 B에서 끝날 때 1에서 끝나야 돼 그러면 2대2 말이 되나? 안되잖아 B라는 길이가 더 길어야 되잖아 그럼 2대1은 이렇게 맞게 찍힐 수 없다 이렇게 외분증이야 얘가 1번한 얘기에요 이게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1대2 외분이라는 얘기는 A에서 시작해서 1만큼 가서 B에서 2만큼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1대2 외분점은 이런 식으로 찍힌다 그래서 일단 외분점 읽는 법 또는 그리는 법 찍는 법을 먼저 저한테 알고 계셔야 돼 중요한 건 여기는 얘가 시작 여기는 얘가 끝 그래서 이거 혹시 제대로 못 읽으시는 분들은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공식은 알아서 외우시고 알겠니? 그래서 개념 2에다가 옆에다가 하나 서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개념이 옆에다가 외분점 읽기 이라고 해서 저거 하다가만 체크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 개념 3 우리의 중심 다 알죠? 그쵸? 3분의 x와 x2 이거 다 알고 그 다음 평행사 개념 나의 중심 나의 중심 야, 나의 중심 나의 중심 나의 중심 나의 중심 민서야 네? 네가 하나 맡을 때까지 계속한다 평행사 개념의 특징 알고 계시는 거 제가 인사 부산이 여기 편의고 하고요 네 제가 인사 이게 대각선이 있는 거라서 아, 오케이. 좋아요. 자,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두 사람이 평행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앞으로 평행사변형 물어봤는데 마주보는 두 사람이 평행하다 라고 얘기하면 바로 가서 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평행사변형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그건 모르는 사람 없거든. 자,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 한다는 얘기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는데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 얘가 서로를 2등분, 얘가 서로를 2등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2등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거는 항상 2등분은 중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에서 수직이 나오면 수직은 기울기의 고위-3다를 활용하지 그래서 2등분이 나오면 중점을 활용하는 거도 수직이 나오면 기울기를 활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평행사변형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 또는 문제에서 2등분 보이면 무조건 중점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2등분은 중점으로 활용이 된다. 됐니? 자, 그 다음. 마르모의 특징. 이것도 두드려 맞아. 뭐 4변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두드려 맞아요. 다 알죠? 그쵸?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2등분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얘는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2등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직 2등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주셔야 되냐면 식을 두 개 줬다라고 읽는 거야. 다시, 수직 2등분은 식을 두 개 줬다라고 읽어줘야 돼. 그래서 수직 조건 하나에 대한 식을 주고 있는 거고 이른분 하나에 두 건 식을 주고 있는 거다. 문제에서 수직 2등분이라고 나오면 굉장히 많은 조건을 사실은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계시죠? 그래서 문제 풀면서 왜 이렇게 일과 되는지는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수직은 기울기를 활용하는 거고 이른분은 중점을 활용한다. 그래서 수직 이른분은 식을 두 개 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형에 대한 특징.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옆에 개념 4. 개념 4 잠깐 갑니다. 개념 4. 아리나. 1,3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세우래요. 어떻게 세우래요? 마이너. 마이너. X 마이너. 기울기 알 거야. OK. A 있고.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세워주래요. 추워. 괜찮아? 자, 일단. 일단, 1,3 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만을 가정해서 세워줘야 된다.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부점이 나왔을 때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방법. 부점 1,3. 5, 2,5. 자, 그러면 얘네. 혹시 이렇게 해서 열律으로 대입해서 이렇게 연립하시는 분들은 아직 중딩 마인드를 못 버린 거야. 두 개 대입해서 연립하시는 분들은 아직 중딩 마인드를 못 버린 거야. 오케이? 그러면 고등으로 못 넘어간다. 그렇게 세우지 마세요. 절대로. 제발. 알겠니? 자, 이렇게 세워 대입할 게 아니라 기울기를 구한다. 자, 기울기를 구하면 2-1분의 5-3. 그리고 1,3을 지난다. 기울기가 예고 1,3을 지난다. 이렇게 세워주시던지. 기울기를 구하고 선생님 1,3이 아니라 예를 지난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2,5를 지난다. 이렇게 구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정리하시면 똑같은 식이 나와요. 이해래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계속하시는 분들은 제발 하지 마세요. 알겠니? 선생님 이거 좀 강조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 알겠죠? 그래서 두 점이 나오면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점을 지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직선의 막정식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벤트는 지냅니다. 되게 알아서 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 이번 내신 때는 제발 좀 암기를 좀 하자. 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한 번에 간단하게 세울 수 있어. 이거 보면 X절편이 A라는 얘기는 A, Y가 지난다는 얘기지. Y절편이 B라는 얘기는 0, B를 지난다는 얘기지. 얘 봐봐. A, 0 지나가죠. 0, B 지나가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절편을 알고 있을 때는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두 개 나왔는데 이렇게 간다? 시간 낭비고 저기 문자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 A, B가. 이렇게 세우다가 시간 막 다 버려요. 그럼 이번에 느꼈겠지. 이번 내신 고등 내신의 시간 싸움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저렇게 시간 절약할 수 있는 건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그러면 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누군가는 막 이렇게 세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자마자 0, Y절편 3, Y절편 2. 이렇게 세운 문제 푸는 거라고. 이게 내laşREY appreciated. 이게 대형 없어 말인지. 그래서 이거 헷갈렸었던 분들은 또는 안 해오던 분들은 제발 암기하세요 이번 내신 때. 시간 제약하셔야 됩니다. 자, 한 장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갔어! 자, 개념 6번 봐봐. 개념 5번 보기 전에 개념 6번 먼저 보세요. 자,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할 때는 M하고 M' 같고 N하고 M' 다른 거. 이 차가 내려도 괜찮겠지?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개골이 M'인거야. 괜찮? 자, 그 아래. 이 두 직선에 대해서 얘네가 평행할 때와 얘네가 일치할 때와 얘네가 수직일 때 그리고 한 장에서 만날 때 문제가 평행하다고 나올 수도 있고, 일치한다고 나올 수도 있고 네 가지의 유형밖에 없어. 보자마자 그냥 막 끄집어내면 돼. 자, 평행하다. 민서야 보고 있는 거지? 지효야, 평행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가 같다는 얘길까? A'분의 A'랑 B'가 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하지만 C'분의 C는 달라야지 평행하잖아. 오케이? 자, 일치한다는 얘기는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모두 같다는 얘기에요. 자, 수직이란 얘기는 혹시 이거 기억나요? A'A'랑 B'이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꼭 외워주셔야 돼. 자, 이게 나오는 거는 간단해. 자, 여기에서 기울기를 보면 이 놈의 기울기가 BY'는 A'X'-C'이니까 기울기는 B'분의 A'가 나오거든. 이 놈의 기울기가 B'분의 A'야. 이 놈의 기울기는 B'분의 A'이야. 이거 곱해서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수직이죠. 맞나요? 이 식을 정리하시면 양쪽에 B'B'를 곱하면 A'A'이 마이너스 B'B'이 되고요. A'A' 더하기 B'B'이 여기다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지 약간 문제를 하나 좀 보여줄게.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어. 이렇게 두 개의 직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공식을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맨날 어떻게 하냐면 Y'으로 다 정리를 해요. 근데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직선 보면은 직선의 특징을 먼저 봐줘야 되거든. 이 직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거 A'A' 곱하면 마이너스에 더하기 K'지. B'랑 B' 곱하면 1-K'지. 뭐야? 0이지. 이걸 한 번 보자마자 두 직선의 특징은 수직이구나 라고 읽어주셔야 돼. 이거를 언제 Y는에서 정리할 생각을 너네가 애초에 안 해. 안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직선을 보면은 그냥 직선의 특징들 직선의 특징들 위치관계들을 좀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걸 알고 계셔야지 이런 애들이 계속 수직인 형태로 좀 잘 읽힌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놈이야. 자,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뭐야? 성유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뭐야? 두 직선이 언제 한 점에서 만날까? 지은아 언제 한 점에서 만날까?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땡? 평행하면 한 점에서 만날까? 평행하지 않을 때 그 말은? 기울기가 다를 때라고 써야 되는 거야. 다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다르다 라고 써야 되셔야 돼요. 기울기가 다르다 그래서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문제가 네 가지로 나온다고 여러분들 보냐마자 바로바로 끄집어내게끔 계속 개념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일단 그래서 개념 6번에 평행하고 수직밖에 안 나왔지. 그치? 일치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가 안 나왔잖아. 써주세요. 자 그러면은 직선을 지금 두 개의 형태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치한다는 얘기는 M'하고 M'하고 M'이 같으면 일치한다는 얘기지? 맞아.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M'하고 M'이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거기까지 일단 개념 6가지 정리 그 다음 개념 5에다가 별 표시 해놓고 암기 징그럽게 안 외워요. 개념 5 원방 좀 가서야지 조금씩 외움이 시작할 때 괴롭게 안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보여줄게요. 설명은 해주되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이해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난 얘기하시면 돼요. 쉽니다. 이해 못하면 상관없어. 이해 못하면 상관없어. 이해 못하면 상관없어. 외우기만 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볼 것은 뭐냐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뭐 이렇게 나와 있겠지?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보고 싶다는 얘기에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웃이 많은 직선들이 있겠지? 그치? 자, 봐봐. 만약 여기에 대한 교점이 1,3이 나왔다면 여러분들 이 직선의 방정수들을 어떻게 세울래? 1,3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세우게 있죠? 그쵸? 근데 지금부터는 두 직선에서 교점을 구하지 않고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개념화해서 암기하겠다는 얘기야. 자, 봐봐. 선생님이 두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이놈의 교점을 뭔지 몰라요. 이놈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 알파, 베타라는 놈은 여기에서도 대입하면 성립하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치?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M에 대한 항등식을 생각하면 돼. 봐봐. M 하나 붙이고 한쪽에 M을 붙이는 거야. 자, 왜냐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세워버리면 얘는 무조건 알파, 베타를 지날 수 밖에 없어. 왜냐면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오겠지? 여기 위의 점이니까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오겠죠? 얘는 무조건 M에 대한 항등식이어서 무조건 이 알파, 베타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똑똑해요. 이 교점을 구하지도 않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걸 누군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 똑똑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똑똑한 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괜히 한 것만 하시면 돼.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은 선생님! 그러면 이 M이라는 걸 여기다 굳이 붙이지 않고 이 뒤에다가 붙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렇게?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왜냐하면 여기 나와도 알파, 베타 대입하면 0나오고 0나오니까 무조건 성립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 따라 편한 쪽에 붙이시면 되는데 문제 푸실 때 어느 쪽에 붙여야지 편하겠다는 느낌은 여러분들이 직접 듣기셔야 돼요. 이해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 쪽에다가 M이든 K이든 뭐 알파든 베타든 아무거나 문자 잡아서 세워주시면 된다. 제발 암기. 이해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봐봐. 조금만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얘가 원이 나오고 얘가 원이 나와. 또는 얘가 폴섬이 나오고 얘가 직선이 나오거든? 하지만 상관없어. 얘가 폴섬이 나오고 얘가 직선이 나온다고 하면 어차피 교점 알파코마 베타라는 애가 있겠지. 그냥 한 쪽에 M을 붙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뒤에도 알파코마 베타를 지나고 얘도 지나야겠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든 그냥 한 쪽에 M만 붙여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면 됐어요? 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외우세요. 애기님 전혀 지장이 없어요. 맞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수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자, 기념 5번. 끝이 알다. 이거 7, 8이 3시에요. 자, 기념 7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과 점 사이에 대해서 배웠어. x1, y1 부터 x2, y2 까지 거리 공식 모르시는 사람 없는거 선생님이 과장한거 보고 체크했거든. 그 다음에 지금 뭐 배웠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배웠어. 그치? 여기 있는 이 한 점을 x1, y1 직선을 ax2, y2, y2, c는 0이라고 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의미하는건 수선의 발의 길이에요. 수선의 발의 길이. 가장 최단거리로 인해. 최단거리로 인해. 최단거리로 인해. 이놈을 d라고 해버리면 이 d는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분에 전될까? ax1, by1, c.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 풍문이 증명을 한 번째씩 거의 내죠. 이번에도 나왔나요?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풍문에서는 약간 증명을 한 번째씩 거의 잘 내거든요. 선생님 이번에는 풍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몇 년 전에 여행의 정과 직선 사이자의 증명하는 것도 필요가 진행되어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짜증나 candidates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배웠을건оль 정과정도 배웠고 정과집선 배웠으니까 직선하고 집선 Built ship만 belo였으면 될 거 같아. 그럼 직선하고 집선 사이 accessible 어떻게 해야할까? 점 잡고 있어. 점 잡아. 봐봐. 근데 직선하고 직선 걸이고 할때 혼자야 backgrounds. 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직선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면 항상 평행한 경우일 때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어, 그럼 얘는 거리라는 게 존재할 것 같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직선을 내가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평행해야 되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라고 잡아보면 이거를 활용하는 거야. 여기 있는 이놈에서 가장 쉬운 점, 가장 편한 점. 예를 들어서, 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있지. 정신 나와가지고 999,-1000 이렇게 하는 순간 내심 말아먹는 거죠. 항상 여기는 쉬운 점을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싸울 수도 있어. 선생님, 0,-이 더 쉬운데요?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갈랑이가 여러분께서 쉽게 쉬운 점을 가지고 전문화 직선 사이의 거리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개념 칠해 보면은 1등급 팁 이렇게 나와있죠. 그쵸? 그래서 걔는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공식화해서 해놓은 건데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니? 저런 시간 단축 그런 것도 딱히 아니고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점에서 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나왔다. 자취 벌써 인상 쓰지 마세요. 자취 싫어하는 거 알아요. 인상 쓰지 마세요. 알겠죠? 자 보자. 자 그러면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파트는 선생님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 기본에 대해서 기본 응용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완벽한 심화 문제가 있거든. 봐봐. 기본 문제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X, Y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점을 구하고자 하는 자취 자취에 대해서 P를 X, Y라 하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 이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면 끝이야. 자 근데 이렇게만 풀어버리면 문제가 이제 너무나도 좀 허접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22번 같은 문제 한번 볼까?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 자 22번 문제 보면은 내가 구하려는 건 어떤 문제냐면은 A, 4,5 B, 0,3 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의 자취를 거라는 문제예요. 그쵸? 자 그러면 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P의 자취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P를 X, Y를 한 다음에 X, Y라는 관계식을 찾으면 끝이야. 자 그럼 어떠한 관계식이 있냐면 A에서부터 B에서부터 B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가 같다 라고 나와있죠. 관계식은 선분 A, P는 선분 B, P다 이러한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즉, X, Y라는 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놈은 길이니까 어차피 제곱표도 상관이 없겠지? 제곱을 해버리면 X-4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 이놈이 X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Y 더하기 41이 마이너스 6Y 더하기 9가 되고요. 넘어가면 8X 더하기 4Y 마이너스 30 이는 0 정리하니까 2X 더하기 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나와 이렇게 닫고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해가 좀 안됩니다? 이건 괜찮지? 그치? 자, 근데 이제 기본에 대해서 응용문제까지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라고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프리를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프리 암기 자, 그래서 2번을 좀 이쪽으로 가자. 자, 첫 번째는 똑같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점 P의 낮추를 X,Y 라 하자. 두 번째 이제 응용문제는 P라는 점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P라는 점 이외의 점이 항상 존재하거든. 이외의 점? 문제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그 이외의 점이 항상 존재할 거야. 이외의 점 Q를 A,B 라 하자. 그 다음 세 번째 스텝이 뭐냐면요. A,B에 대한 관계식을 먼저 찾는 거예요. A,B에 대한 관계식. Q는 A,B에 대한 관계식을 먼저 찾는 거예요. 아,B에 대한 관계식은 해결책까지 얘기를 하자면 A,B에 대한 관계식이 항상 Q는 어디 어디? 위의 점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Q가 직선 위의 점. Q가 원 위의 점이라고 하면은 이 점을 그 직선의 원에 대입함으로써 A, B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겠지? 이게 거의 100에 90도야. 여러분 내신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A, B에 대한 관계식은 위의 점이라고 나오니까 대입해 주시면 돼. 형태 모르겠지? 괜찮아. 일단 쓰기만 하고 그 다음은 어떤 형태인지 보여줄 거야.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A, B에 대한 관계식을 X, Y 관계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까지 써놓고 문제까지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까지 일단 필기 해 놓으세요. 알겠니? 이 문제는 바로 23번 보시는데요. 자 23번 한번 볼게요. 문제 먼저 읽고 있죠.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요. 네네. 또치, còn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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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와 고소. 이제 멈춰. 잘 고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오는 것들이 부추하지 않으면, 지금 확인하기hod해. 저는 우선을 하고, 그냥 부추하지 않으면 저는 우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자, 얘들아 풀어볼게. 자, 간다.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 P의 자체를 x, y라고 하자 그랬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은 여기서 이 P지. 그래서 P를 x, y라고 하자. 이게 원스텔이야. 그 다음 두 번째를 보면 이 기본 문제하고 차이점이 보이죠? 얘는 좀 말이 많죠? 혀가 길죠? 그쵸? 자, 그럼 얘는 이외의 점. 여기 위의 점 B라고 나오는데 이 이외의 점이라는 얘기가 B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B를 A컷 맞기라고 하자. 얘가 이 단계야. 됐니? 자, 세 번째는 A, B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내라고 그랬지. 그래서 A, B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내보려고 봤더니 어? 얘가 위의 점이라고 나왔지. 그러면 대입해서 끄집어내는 얘. 됐어요? 자, 그럼 네 번째는 이제 이 A, B를 x, y만 열심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A, B를 x, y로 어떻게 바꾸냐. 문제를 보면 A라는 점이 2, 1이고 B라는 점이 A, B인데 얘네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x, y라고 나와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내분하는 점을 먼저 구해보면 이 x, y라는 이 점은 내분점 그대로 공식성 3분의 2A 더하기 2, 3분의 2B 더하기 1 쓸 수 있겠지? 아, 여기가 3컴마일이야? 네. 네. 그럼 2A 더하기 3? 2B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네? 맞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2A 더하기 3이 아, 다 써줄게. x는 3분의 2A 더하기 8 이렇게 나오고요. y는 3분의 2B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A를 x로 바꿀 수 있겠지? 이 A가 위더스의 경우 이 A가 3x-8이고 이 B가 3i-1이야. 그러면 여기서 A 대신에 x를 대입하고 B 대신에 y를 대입하면 x, y랑 바뀌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왜 8이에요? 어? 왜 8이에요? 왜 x가 3분의 2 플러스 8이에요? 왜 이거냐고요? 네네. 왜 8이냐고요? 여기 3위하고 있었는데 이거 왜 8이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의 집중력을 테스트하는 거에요?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x자 x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 그래서 어쨌든 A, B 대신에 이 놈들을 대입하면 걔가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진 이 포맷? 이 형태를 이번 내신 때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일단 이를 좀 풀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일단 1번, 2번 먼저 정리 답변 좀 구해볼게 자, 그럼 여기 2A 대신에 3x-3을 대입하고 B 대신에 2분의 3i-1을 대입해야 되는지 이렇게 맞아 근데 문제명은 Px 더하기 3y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 말은 여기 양쪽에 2배를 해달라는 얘기지 3y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 양쪽에 2배를 하면 2배를 하면 얘들아 여기 짜리겠네. 여기다 할게 2배를 하면 6x-6 더하기 3i-1 마이너스 10은 0이 나오고요. 정리하면 6x 더하기 3i-17은 0 그래서 얘가 P Q 1배를 하면 1. 자, 얘들아 3번째 시간이 얼마 없지만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그 다음에 24번은 아마 쉬는 시간 끝나고 표기될텐데 이제 3번째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자취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기본 문제, 응용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심화 문제 밖에 없어요 자, 그럼 심화 문제는 어떤 게 심화 문제냐 문제에서 주어진 자취를 파악하여 문제의 말 일단 이거 어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자취를 파악하여 문제 해결 봐봐 이 자취를 파악한다는 얘기는 자취를 그린다는 얘기랑 똑같고요 또는 자취를 암기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자, 다시 22번으로 잠깐 갑니다 22번 자, 볼까요? 자, 일단 이 22번을 여러분들은 아까 1번처럼 풀었을 거야 1번과 같은 풀이 피를 x, y라고 잡고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풀지 않고요 3번 풀이로 풀어요 심화 풀이 심화 풀이 심화 풀이 심화 풀이가 뭐였냐면 점의 자취를 파악하여 문제를 푼다라고 했거든 봐봐 이놈의 자취를 파악하여 문제를 푼다라고 했거든 예를 들면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 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자취를 한번 파악을 해보게 자, A가 여기있고 B가 여기있어 그럼 P가 어디있을까?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될까? 제일 쉬운 점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중점일 때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등변삼각형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길이가 같으면 여기 이런 일이 있겠지 이런 피들을 쫙 모아보면 얘네가 전부 다 P가 될 수 있거든 P의 자취를 파악하니까 P는 A기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는 당연히 이등변삼각형의 중 선을 가리니까 수직이겠지 P는 A기에 수직이 되는 선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요 이게 뭐냐면 심화야 심화가 뭐냐면 자취를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봤을 때 P의 자취를 한번 봤을 때 어? 자취가 파악이 안 돼 그러면 X,Y라고 하고 관계식을 끝내고 내는 거고 자취가 파악이 되네 머릿속에서 그려지네 그러면 그 머릿속에서 그려진 그림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심한데 여러분들이 자취를 파악을 못해 못해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자취를 알려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암기해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자취의 형태를 늘려나라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파악하는 자취가 제일 쉬운 거 자 그럼 이 문제 풀고 쉬는 시간 좀 더 줄게 자 봐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내가 자취를 파악했으니까 여기가 4,고 애가 0,3이거든 그러면 수직이등분서를 구하면 걔가 자취방정 없이 끝인 거야 자 그럼 수직이등분서는 첫 번째 수직 조건 하나 두 번째 이등분 조건 하나 수직은 기울기를 활용 이등분은 중점을 활용 자 이등분은 중점을 활용하니까 중점을 구해보면 2,4가 나오죠 그 다음에 수직이니까 기울기를 활용하면 이놈의 기울기 뭐야 4 증가할 때 2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든 그럼 이놈의 기울기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겠지?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 4단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2,4를 지낸다 그래서 얘가 아까 여러분들이 p를 x,y라고 관계식을 세운 그 답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학생이 거의 없어 근데 선생님이 어?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 선생님이 좀 나름 연구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자체를 선생님이 좀 알려줄 때마다 계속 쓰고 계속 파악하려고 하고 계속 멋있어서 그려보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 이게 심화 마지막 단계야 이게 되지? 여기까지겠다 자 그러면 24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2x 더하기 oi 더하기 3은 0 ox 마이너스 ui 마이너스 3은 0 이놈이 두 직선이 이루는 4은 0 4은 0 4은 0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놈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걸 구하라 이 문제거든 얘가 무슨 문제냐면 자취에 대해서 심화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자취를 p를 x, y라고 해서 x와에 대한 관계식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관계식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취를 떠올려서 그 자취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심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별을 좀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자취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리하고 외우셔야 돼요 알겠니? 자 간다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에 각을 이동하는 직선은 몇 개가 나올까? 두 개 나오겠지? 근데 문제 봐봐 그러면서 두 개가 나올 텐데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라고 그랬어 하나가 찢겨져서 답이 하나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나는 두 개의 직선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려 이렇게 생겼나 봐 각을 이동하는 각을 이동하는 따라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놈의 자취를 기억하고 이런 거야 알겠니? 자 이놈의 자취 내가 여기는 이 점을 하나 잡아서 피라고 한 번 잡아보면 여기서부터 손에 발 내리고 손에 발을 한 번 내려볼까? 그러면 여기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완벽히 합동이겠지 맞아? 즉 이놈하고 기이가 같은 애가 피의 자취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동하는 직선의 자취는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같은 거리에 있는 피의 자취랑 똑같이 그려져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자취를 기억하는 거를 바꿔서 왜냐하면 여기 여기 있는 이 점들은 모두 여기 있는 길이랑 이 길이가 다 똑같겠지 계속 합동이 삼각형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자취를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관계식을 세울 수 있거든 이제 관계식을 풀어볼게 자 그러면 내가 이 피의 자취를 구하고 있다는 자취를 x, y라고 하고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관계식이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주어진 이 직선을 L 주어진 이 직선을 M이라고 해보면 이 L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와 이 M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같다 라는 관계식이 나오면 따라오나요? 자 그래서 이 직선에서부터 이 x, y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29 분의 절대값 2x 더하기 5y 더하기 3 1각 루트 29 분의 절대값 5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고 x, y의 관계식 그러면 루트 29, 루트 29 지워지고 절대값은 절대값 어떻게 풀어? 양쪽이 절대값에 있는 풀이 어떻게 돼? 양쪽이 절대값에 있는 풀이 어떻게 돼? 여기서 하나 또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하셔야 돼 절대값 A는 절대값 B 이놈에 대한 풀이 돼 A는 B 얼마 A가 B여도 되고 마이너스 B여도 된다 양쪽에 절대값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에 대한 풀이 정리하세요 아 맞아 이거 아니야 너네 모르는 거야 착각하지마 지금 바로 안 나오면 모르는 거다 자 그래서 절대값은 절대값에 대한 풀이는 답은 이제 첫 번째 2x 더하기 5i 더하기 3이 5x 마이너스 ui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2x 더하기 5i 더하기 3이 한쪽의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런 얘기가 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됐어요? 자 정리하시면 3x 마이너스 7i 마이너스 6은 0 정리하시면 7x 더하기 3호는 0 하나가 얘고 하나가 얘야 그러니까 정리 두 개 나오겠지 근데 원점을 지나지 않는 거니까 답은 얘가 다 된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외워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사실 유형이에요 근데 징그럽게 많이 나오고 얘가 이제 신화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그래도 다섯 개처럼 치고 이 문제는 다 외워도 상관이 없어 이 문제는 얘는 아예 단자를 외우셔야 해요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자취는 자취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피의 자취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정리 끝 백일 첫 번째 각을 이등분하는 삼각형 이런 삼각형 보면 특징은 바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성유아 이런 삼각형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특징 솔직히 솔직히 이등분 그런 거 없어? 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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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음은 비중분하는 Liebe 비중분하는 자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지만 이 각을 이등분하는 3각형은 구상대까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재수 할수도 있으니까 그 때 재수하는 수리 나왔어요 깡아 니다 ts 오케이 바로 구상대까지 나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구상대까지다 계속 각을 이등분하는 삼각형이 나올거야 근데 이렇게 zwr 변을 이등과하는 삼각형은 이번 내신까지밖에 안나와 이번 내신까지는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까먹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변을 이등과하는 삼각형은 여기 한 뽑기점에서부터 이렇게 변을 이등과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 뽑기점에서 그는 이 선을 중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중선 글쎄 이놈을 변을 이등을 잡아주기 위해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배의 c제곱 더하기 b제곱이 2배의 c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런 형태를 만족시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배의 c제곱 더하기 b제곱이 2배의 c제곱 더하기 이건 퍼프스의 중선정력이에요. 그래서 얘를 퍼프스의 중선정력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의 뒤쪽에 빈 공간 맞지? 거기다가 쭈르륵 프린트에 나오는데 퍼프스의 중선정력 자 봐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내신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직각 주고 여기 3하고 4라고 주지 여기를 줘 안줘 문제에서? 안주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 3하고 3하면 여기가 몇인지 그냥 보이죠? 5라고 이거는 무슨 정리야? 피타고라스 정리지 그치? 근데 너네가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는 이게 왜 바로 보이냐면 문제를 몇백문제 몇천문제를 풀어봤어요. 지각보면은 본능적으로 이게 서지지도 않고 보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내신 때 퍼프스의 중선정력의 문제를 많아봤자 한 30문제도 안풀거든요. 이 그림을 보고 이 길이를 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돼. 뭐가 안되는지를 생각해야지 공부할 수 있겠지? 이런 그림을 보고 이 길이를 줬다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너네가 이걸 줬다라고 읽지 않는다고 이거는 줬다라고 있는데 이건 줬다라고 안읽어 이 차이랑 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니? 여기는 사실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3의제곱 더하기 5의제곱을 2배 4의제곱 더하기 x제곱이니까 이 x를 죽어있는데 죽어있다라고 잘 못읽는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변을 있는구나 하는 삼각형이 나오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변에까지 정렬해 주세요. 이곳에âl든지 이곳을 지금 여기가 그치로 그치로 나무치러 놓고 그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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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그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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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이곳이 ㅋㅋㅋㅋㅋ 자. 자 세번째 필수 위에 번호는 필요 없긴 한데 닮음이 있네요. 자 봐봐. 닮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평행선 내분점 이렇게 써놓게 자 문제에서 사각형이 주어져있구요 이놈하고 밑변하고 같은 애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렸대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림 보면은 바로 닮음이라고 읽어주시면 돼 당연히 닮음이지? 각 같으니까 이런 그림이 보이면 그냥 무조건 닮음이라고 읽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이렇게 있대 이 점을 연결하면 얘도 평행이 되고 닮음이 된다 닮음으로 읽어주시면 돼 알겠니? 이런 게 하나의 유형이야 유형 문제 유형 정리해주는 거거든 삼각형에 대해서 평행선이 나오면 닮음 떡으로 지어야 돼요 삼각형에 대해서 같은 내분점 보이면 닮음 떡으로 지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닮음 인상과 경쟁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선생님이 이에 따른 문제들을 같이 풀어주게 펌프스 관련 문제를 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펌프스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펌프스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펌프스 좋을 것 같이 볼게요 펌프스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아 아 괜히 쫄아요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우 2 ya 자, 보자 얘들아.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는 이 쥐가 무게중심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혹시 무게중심의 정의가 뭔지 아시냐고? 오케이, 중선에 별표가 없죠? 좋아, 우리 탄탄하네. 맨날 무게중심 뭐야? 2대1이요. 뭐야? 이거 맨날! 2대1이요? 왜 이렇게 막이 되나? 아 내고 좋아, 얘들아? 자, 그럼 얘는 이 무게중심의 특징을 살려보면 여기에는 얘가 당연히 중선이 될 거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그러니까, 뭐, 같아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2대1을 활용하면 여기는 이 길이가 2ROOT 2가 나오겠지.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 여기에서 파푸스 삼각형의 보이셔야 돼. 이 길이를 알고 있는 건데 알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면 못 푸는 문제고요. 이런 날도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게 3스테이인 거야. 이해되지? 그럼 나는 여기를 구할 수 있어. 여기를 구할 수 있어. 자, 이 놈을 구해보면 2√3의 제곱 더하기 2√5의 제곱이 2√2의 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따라오는가 정리하시면 12 더하기 20, 32가 2배에 8 더하기 x제곱 지워버리면 16, x제곱은 8이네요. 네, 맞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2√2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내가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봐봐. 여기가 2√2. 여기가 2√2. 여기가 2√2. 무슨 삼각형? 2등면 삼각형. 그럼 이 놈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손에 발 내려서 피 탔으면 넓이 나오지. 손에 발 내려서 피 탔으면 넓이 나오지. 그럼 이 삼각형을 구할 수 있지.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래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가 같죠?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셔서 세배 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 무게중심이라는 걸 활용하지 않았다.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막혀. 이유는 무게중심이라는 걸 활용해서 중선을 찍었지만 파푸스상각형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스텝 3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오답 프린트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월요일에 오시면 이 문제 시험 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감 잡았어. 지금 이렇게. 그 다음 610번 하나 문제구요.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다음 주에 월요일에 프린트에 들어갈 거야. 여기에 선생님이 여기 그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풀었나 한 번 쓱 봤어요 쓱 보니까 여기 얘가 직각이래 이거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이랑 똑같아 그래서 너비를 그냥 이렇게 해 보인다 근데 이게 잘 안 보이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 등등을 풀었는데 직각이래요 어쨌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소는 그 길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야 이 등등일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네 그러네 어, 그럴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쥐가 중성인데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놈의 넓이는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 그래서 애를 잘 택해야 되는지 뭐 그럴 것 같은데? 이거는 안 해봤어 선생님이 이것도 안 해봤어 궁금하면 해봐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넓이는 구하는 법이 없을까? 라고 물어봐 선생님이 그때 한 번 다시 볼게 알겠지? 무책임한 게 아니라 왜냐면 그거 주름 너무 좋다 자, 그 다음은 668번입니다 제가 지금 3스텝 이어역 그래서 이 두 문제는 다 모다 프린트에 넣어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 근데 선생님이 지금 두 개 문제 푸는 게 굉장히 깔끔하게 풀려가지고 이거 먼저 하는 거거든 그리고 배우 개념을 지금 그대로 그대로 풀고 있는 거 배우 개념을 지금 평행성 보이죠? 그럼 뭐 떠올라야 돼? 그럼 이렇게 입고 줘야 돼 평행성 보이죠? 평행성 보이죠? 피해자표를 뭐야? 자, 볼게요 문제는 지금 피해자표를 구하라는 문제거든? 자, 그럼 일단 여기는 이 그림을 가지고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여기 평행이고 여기 평행이니까 닮음이니까 닮음이다. 그럼 닮음일 때 활용하는 거는 얘네, 얘네, 얘랑 똑같겠지? 얘네, 얘네, 얘네. 또는 얘네, 얘네.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들을 먼저 한번 찾아보면 또는 닮음 B를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나는 이 A씨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이 A씨의 길이 뭐 나와? 5나오지? 그치? 그러면 여기, 여기 길이가 짧였으니까 여기 몇 나올까? 5나오지. 그럼 내가 닮음일을 활용할 거니까 닮음일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어? 여기 길이를 알거나 여기 길이 알면 닮음일이 나오지. 근데 여기 길이 알아. 알지. 1나왔잖아. 거미길이가 5의 제곱, 12의 제곱, 13 나와요. 자, 그 말은 여기가 5대 13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5대 13이겠지? 길이가 아니야. B로 얘기하는 거야. 따라오고 있니? 어? 지원이 묻혔어? 이해돼? 자, 그럼 이 P라는 점은 B, C래. 외분, 외분. B, C 바깥에 있지? 외분. B에서 시작. 13 대 5로 외분하는 점. 이게 다 끝이야. P는, P는 성분 B, C를 13 대 5로 외분하는 점.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이런 거 찾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편의선이 보이니까 닮음을 활용하기 위해서 닮음 B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문제 접근해 봐. 닮음 B를 찾기 위해서 보면은 어? 여기 일단 길이 같으니까 길이를 너네가 같다라고 체크를 할 것 같아. 5 찾았어. 그럼 닮음 B 찾으려면 당연히 이 길이나? 이 길이 뭐겠지? 이 길이 나와있으니까 13. 닮음 B가 끝. P는? 그래, 단점. 이해돼요. 그래서 이 3 스텝 두 개. 정리 한 번만 하시면 분명히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야. 이런 것만 테스트 볼 거란 말이야. 당분간은. 나중에 더 어렵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것들도 안 봅니다. 자,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요. 에어폰. 에어폰 틀어줘? 네. 에어폰 틀어줘? 외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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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타가. 보타가. 수심. 수심. 수심? 수심이요. 수심이 뭐라고요? 최소선에 가리기 일정을 수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심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심을 구하라고 나왔거든? 근데 요즘에는 수심이 교과 과정에서 빠져서 세수선의 발이 그쪽을 구하라고 나와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애들 옛날에는 수심을 구하라고 나오고 지금은 세수선의 발이 그쪽을 구하라고 나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알겠니?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무게중심 구하는 거 이거 제일 쉬운 거 이거부터 좀 처리하자 이미 공식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건 좀 빠르게 간다 일단 세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증명하실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무게중심은 중선의 글점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중선 되겠지? 그치? 그리고 중선의 글점이니까 요렇게 이르면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노내 좌표 어떻게 구하려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무게중심의 특징은 여기가 2대 1이란 말이야 맞아? 자 그러면 나는 일단 여기는 이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얘와 얘 2등분이니까 중점이지 그 3의 좌표가 2분에 x2 더하기 x3, 2분에 y2 더하기 y3 Y1 더하기 Y3, B4, Y1, B가 무게중심의 좌표를 꺼낸 방법입니다. 됐죠? 자, 두번째, 외심. 외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외심은 외점원의 중심이 외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세 점의 좌표가 다 주어져 있는 문제야.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외심, 외심,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외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내가 구하려는 이 외심의 좌표를 A, B라 하면, 봐봐. A, B를 구하기 위해서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할까? 두 개 필요한 거야. 맞아? 그러면 그 식 두 개가 어딨냐면 선생님이 여기 좌표를 A, B, C라고 하면 얘 는 여기를 P라고 할게. 이 길이가 자꾸 같죠? 그래서 외심을 구하는 방법은 선분 AP와 선분 DP와 선분 CP가 같다. 그럼 얘가 식을 몇 개 주고 있는 거야? 두 개 주고 있는 거야. 두 개가 하나씩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 풀고 풀어서 멸립하시면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식을 두 개 주고 있다.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봐봐. 여기 지금 이 삼각형들을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세 개가 나왔단 말이야. 이등변 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직 이등변 선. 이렇게 수직 이등변 선이 뭐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렇게 뭐 존재하겠지? 여기도 수직 이등변 선이 뭐 이렇게 존재하겠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수직 이등변 선을 그리고 여기에서 수직 이등변 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원의 중심이 있어. 그래서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 그래서, 여기가 원의 중심이 있어. 그거야 현이고 수직이등본선 수직이등본선 두 번째 덕분은 뭐냐면 각 변의 수직이등본선의 교점 근데 사실 이 각변이 의미하는게 현이에요 현 원으로 빠져나가면 제가 현으로 바뀌어요 현의 수직이등본선의 교점이 원의 중심이 되고 걔가 외심이 되는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의 99.9% 1번풀이로 풀려요 근데 얘가 너무 복잡하다는 2번풀이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도형적으로 좀 보려고 얘기를 할거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외심 주시고 무기전심을 지우고요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는거에요 지금 그 다음 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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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라는 점의 좌표는 문제에서 주고 있다고 생각해야돼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P의 좌표를 A, B라고 자 그러면 첫번째 풀이는 뭐냐면요 봐봐 이 길이가 같잖아 근데 이 길이가 뭐야 직선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지 맞아 내가 이 직선을 L1 이 직선을 L2 이 직선을 L3라고 하면 L1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와 L2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와 L3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식이 2개가 나와서 푸시는데 자 근데 얘는 식이 별로 안 복잡할거야 근데 얘는 점 점 점 나와서 이 점을 가지고 직선에 관곱씩 세우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모여야 되거든 굉장히 까다롭거나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는 2번 풀이가 조금 더 대중적이고요 2번 풀이가 그리고 내신 구하는게 외신 구하는게 훨씬 어렵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내신이 외신보다 훨씬 어려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번째 구하는 방법은 요렇게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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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보면 이 삼각형 이 삼각형 합동 이 삼각형 이 삼각형 합동 이렇게 되죠 그치? 합동이니까 여기 있는 인원이 각이 같고 각이 같을거란 말이야 각이 같을거란 말이야 각이 같을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두 직선의 각 변의 두 변의 두 변의 두 변의 두 변의 두 변의 각을 두 변의 두 변의 직선의 직선의 그치? 이건 스스리에 있어요 거의 10명이 합성중에 8명 7명이 못 풀어요 시험대도 못 풀어요 오래 걸리기도 하구요 까다롭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스피치 한번 해줄게 봐봐 점이 주어져 있어 그럼 나는 이 직선의 감정식 이 직선의 감정식 구할 수 있겠지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이거 아까 좀 전에 자취 심화에서 배웠죠 그게 기본 문제로 깔려요 다시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거 좀 전에 배웠다고 그게 기본 문제로 깔려 그래서 얘는 이 두 직선을 구해서 이 자취의 방정식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 두 직선을 구해서 이 자취의 방정식을 찾아주시고 그 중에 그것들의 그 점을 찾아야지 대신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근데 왜 까다로운지 한번 보자 선생님 이 두 직선을 구하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게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이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문제에서 기울기로 파악하셔야 돼요 문제의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하나의 기울기는 음루수 하나의 기울기 양수 나갈 거 아니라면 두 개 구해서 기울기 양수인 걸 택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일단 풀이 끝이에요 어려워요 그치? 스텝 3에서도 나이가 좀 있는 문제야 그래서 내신 구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어떤 게 풀나지는 모른다 그치? 여러분들 궁금하실 때는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제가 써주게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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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는지가 머릿속에서 풀이가 그려주셔야 되고요 외심을 구할 수 있는지가 풀이가 그려주셔야 되고 외심 수심까지도 풀이가 그려지셔야지 이 관련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도형 파트는 딱 달려가서 할 게 아니라 먼저 눈으로 다 푸신 다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알겠죠? 눈으로 푸시는 문제가 많아져야돼요 그래야지 출력이 전부 여기까지가 외심 외심 마지막 수심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심은 선생님이 그림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먼저 떠올려 보시고 선생님이 풀이를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수심은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구요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신기한 타점에서 맞나요? 수심이요 수선의 발의 글자 수선의 발의 글자 수선의 발의 글자 수선의 글자 수선의 글자 수선의 글자 그리고 세 점의 좌표가 좋아져있어요 사운드 나의 글자 τη stuk 수선의 글자 수선의 글자 밀드 broccoli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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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s 하늘 causing 대단심 구할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세 점의 점표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전과 직선?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돼요 A, B, A 선이 저 식을 구한다 응 우리 중 아니야 저거랑 C랑 그 길 그러니까 저 A, B 직선을 반대로 찍을 때 오케이 이거 구하고 써 올려 다 그 다음 저 사이에 거에요 전과 직선 거리를 구해요? 그래서 거리를 어떻게 사용했죠? 그걸 두 개 구하는 다음에 거리를 구하는 다음에 거리를 구하는데 교점이 어떻게 구하죠? 이거랑 이거랑 거리를 구해서 직선의 감정식을 구한 다음에 교점을 구한 다음에 정답 끝 더 응 근데 거기가 좀 더 세세하게 잘 나오게 되는 거야 봐봐 내가 직선을 구하려면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다? 기흑이랑 지단한 점 오케이 기흑이랑 점이거나 두 점을 알려면 나와요 봐봐 이 문제는 이 수심이라는 것을 교점으로 생각해보면 두 직선의 교점이야 굳이 세 개를 구할 필요가 없어 두 직선을 구해서 그거의 교점을 찾아줘도 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직선을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 이 직선을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어? 이 점 주어져 있는 거야 맞아? 그 다음 여기 수직이 기흑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A, B의 기흑이 아니까 수직이란 걸 하니까 이거 기흑이 아니지 그리고 이 점 아니까 점과 기흑이 아니까 직선의 감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이게 사실 정확한 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감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 네 왜요? 여기 점이 주어져 있죠? 수직이죠? 조건 두 개죠? 그럼 직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겨우셔야 될 거는 직선을 구하기 위해선 조건이 두 개가 눈에 보이시면 된다는 거지 근데 조건 두 개가 직각과 하나의 점이 좋아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됐어요